반갑습니다. 맛깔나는 최이사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유치인들. 진짜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것이 속초 참문호입니다. 요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집으로 속초에서 경남아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김민서 장구사랑님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7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서 많이들 응원들 해주세요. 철학한 어촌계님께서 창조하신 이벤트에 제가 당첨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다리씩 잡수세요.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더운 여름 잘 견디세요. 맛깔나는 최이사님. 응원해 주신 우리 유치인들. 진짜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민서 장구사랑님. 철학한 어촌계님. 참문호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이들. 잘 계시소이. 아라지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